자 일단은 나가죠. 네. 자 그리고 조심스럽게. 덫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하구요. 자 그리고 일단은 지도 봅시다. 실내수영장. 음. 소재. 와인 저장소. 어디까지 가봤지 내가? 아이씨 기억도 안나네요. 네. 빨간이 없구요. 일단은 물품 보관소 한번 둘러볼까? 거기를 아마 가보지 못한거 같은데. 내 생각에 맞다면. 야. 아잇. 아 거기 덫이 있었구나. 몰랐네. 어. 어 뭐야. 아잇. 아. 알겠다. 제가 왜 아까 전에 거기에 당했는지 알았어요. 아까 전에 여기에 제가 눈에 안보이는데 와이어 같은게 있었나봐. 거기에 걸려가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네요. 네. 자 일단은요. 예. 일단 지도 열고. 일단 물품 보관소 확인하구요. 여기 가. 가봅시다. 여긴 뭔가 있습니다. 어. 여기 뭐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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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관음은 이상한 장치가 붙어있네. 열어볼까? 어. 이상한 장치가 붙어있으면 이거 어떻게하지 이거? 어. 이거 만약 열었다 하면은. 아. 이때 열어보자. 일단은. 아. 이거 세이브 안있어. 일단은 놔두고. 예. 지금 일단 놔두고. 일단 세이브부터 하고 하자. 어. 그런게 알겠네. 네. 일단 15번에 세이브하구요. 네. 일단 다른거 먹었나보죠. 어. 사진조각. 오. 자. 사진조각 하나 올렸구요. 자. 어. 뭐야. 아. 아. 사진조각 그거였구나. 그냥. 예. 아. 이벤트였네. 약간. 예. 미안해요. 아. 성냥 또 넣고. 오. 다른것도 먹었나보죠. 자. 어. 기흡이게. 오. 당근. 으익! 오. 이게 조심해야겠다. 이것도. 예. 살펴볼때 가급적이면예. 뭐. 하나 건들때는 조심스럽게 해야겠어요. 초코나. 네. 또 초코나가 놓은구요. 그 다음에. 예. 일단 여기서 세이브. 예. 이때 15번에 덮어쓰구요. 그 다음에. 여기 열어보죠. 예. 자. 열어봅시다. 자. 왼쪽에 있는 버튼을 모두 오른쪽 끝으로 옮기면 될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버튼을 모두 오른쪽 끝으로? 자. 어떻게 하는건데 이게.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거를. 잠깐만. 이쪽으로. 그 다음에. 어어. 잠깐만. 아하.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이거. 하노이의 법칙을 이용하는거구나.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일단 하노이의 법칙에 따라서 하는거네. 그쵸. 예. 이렇게 해놓고. 안 되나?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거를. 오면서 그 다음에. 잠깐. 이쪽으로.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잠깐만 이쪽으로 옮기고 아우씨 어렵네 이거 괜히 어려요 이거 지금 아 이게 좀 어렵네 이거 약간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일단 가운데 옮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아 잠시만 계속 그 다음에 그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쪽으로 옮겨 그 다음에 이쪽으로 아니 아니요 이 쪼옥rio 이렇게 옮겨주고 그 다음에 그 mixture 옮기고 이거로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거 이쪽으로 가만있어봐 아니네 다시 해봐야겠어요 자 생각해봅시다 일단은 요녀석을 맨 끝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두번째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 이것도 이쪽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야 이거 하노이의 법칙이라는게 이게 좀 어렵네 생각하면은 그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끝을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따 여기 놔둬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 다음에 요걸로 이따 여기 놔둬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됐어 하하 휴 겨우 열안니 진짜 자 그라목선? 그라목선? 원샷하면 한방에 골로 간다는 제초제? 오호 잠깐만 그라목선이면 어떤거 얘기하는거야? 제초제 어 이때 챙겨줘 이거 마시는건 좀 그러니까 예 챙겨줘 위험한 약품이니까 조심해야지 아 조심해야겠죠 예 일단은 세이브 16번에다가 해 놓을게요 오야 내가 하니까 지금 무서워요 그래 일단 다른거 뭐 살펴보는거 없나보네 이상은 여기도 일단 보고요 자 일단 사진 봅시다 일단은 예 음 패밀리 얼레디 엔드 아 해 놓고 예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있는거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땐요 여기 사진 하나 여기 둘 하고 세개 네개 여섯 일곱개 그정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 맞다면요 예 이제 나갑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안가봤던데 어디 음 서재하고 개인실을 안 둘러봤죠? 예 서재 한번 가봅시다 예 아 여기 아이템도 없고요 예 빨간냐 자 와이어드 있는지 생각 잘해야겠어요 와이어드 있는지 한번 잘 봐야겠어요 눈 크게 또 봐야겠어 이거 아하 여기 와이어가 이거구나 오케이 자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가 와이어에요 예 조심히 가겠습니다 자 일단 서재로 가죠 여기가 서재인가? 오케이 자 어? 사문형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미안 형 형은 잘못없어 어쩌면 우리 때문에 넌 나 이해 못해 그렇지? 너도 내가 개발한 신약인 GH104를 맞아보면 내가 잘못한게 아니란걸 알게 됐구요 어허 자 이 내용 뭔지 아시죠? 유사문이 제약회사에 거기 있었죠? 예 그런데 아쉽게도 자기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환자를 죽이고 마는거 야 근데 이거 느낌 안좋은데 이거 이 내용 봐서는요 그쵸? 뭐 무슨소리야? ㅇ pequeña 테urity 그이다고 아 이거 느꼈는데 night 공격기 2 A connects 어 이거 아하 지금 환각이다 보니까 얘가 어 일단은 초코바 하나 없고 이제 정식시험 대피하고 오오오오오오오오 다시 일단 성냥 운영하자 성냥 일단 초코바 하나서 없구요 아야 이씨 어딨는거야? 유사문 대피하고 다시 이제 성냥 위해서 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자 아아 이거 8이치를 잡아서는 안되겠다 아무래도요 장비할거 따로 장비해야겠어 어 일단은 세이지를 장비하구요 이거 장비해놓으면서 한번 생각해보자 자 꿈 끄기 잇기 자 조심해서 가야겠어요 네 이따 뚱붓고 트기말고 조심 이것도 패턴이 있어야 했나봐 여기서 숨고 개그님 어서 오시구요 지금 오신분들 추천눌러시구요 스마트폰 아이폰같은 경우에는 추천눌러시기 지금 하고있는 게임은 이니그마 일단은 성냥 오케이 해줬다 조심하고 일단 피하는게 있지말구요 오야야야 오 오 다니다 성냥 아 아 아 뭐야 오 오 오 야 아까전에 그 그 크로우바를 집어사하는가 보네 오 일단 고든프리맨에게 감사해야겠네요 이 상황에서 고든프리맨 고마워요 고든프리맨 형님 휴 사방으로 나오는 주사기를 정신없이 피하고나니 어느새 삼은형은 사라져있었다 미안해 형 우리가 가둬놓지 말았어도 자 일단 살았네요 아우 일단은 빨간량 이용하구요 한번 더 이용해야겠어 자 오케이 좋아 다른거 뭐 없나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문서같은거 있으면은 예 좀 괜찮을거 같애 그러면은 뭔가 자 아직도 못본 책이 이렇게나 많다니 자 못본 책이 많죠 예 다음에 어? 잠깐만 저기 편지같은게 있는데? 아닌가? 아 그냥 장식이였구나 아 장식이었네요 예 나 뭐 그 힌트가 있는줄 알았거든 일단은 자 어 사진이 또 이런곳에 있네 자 사진좋아놨구요 쓰읍 음흠 자 어 뭐야 헉 뭐야 아까 보셨어요? 갑자기 응 무슨 실팩그림있자 왜 그걸같이 나왔어 해보죠 한번 자 자 봅시다 일단은 사진조각같은것도 몇개있는거 같은데 역시 이 사진조각을 모아야지 뭔가 답이 나올거 같애요 예 일단은 예 여기에서도 뭔가 더 얻을수 있는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나서요 예 다음방으로 가는거 잊지말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지금 보니까 자 여기는 일단은 그 이상 없는거 같네요 일단은 예 자 그러면은요 예 다음방으로 갑시다 예 그리기 남겼네 자 천천히 가죠 예 어 어라? 잠겼나? 어딘가 열쇠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허 여기 잠겼어? 이 열쇠를 찾아야하나 그러면 한번 뒤져보자 이 방안에 열쇠가 있다면 좋을텐데요 예 어 그러니까 여기 라이터가 없다는게 좀 그래 나도 어 일단은요 예 서재나 이런 책들 같은데 뭐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 그러면은 뭔가 있겠지 열쇠라도 있으면 좋을텐데 예 아 없고 여기도 없구요 예 자 이 큰 저택이면은 듀퐁 한두개쯤 있을건데 듀퐁? 아 아 그 혹시 지포라이터를 얘기하시는거 아닌가요? 난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뭐 수많은거 여기 찾구요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없네 어 뭐야 책사에 초코바가 야 야 책사에 초코바면은 다 녹겠네 이미 녹은 초코바겠죠 어 자 아 주폭은 지포랑 달라요? 예 어떤건지 좀 알려줘 나중에 어 자 이게 책이 많이 있다고 하는거 여기 책이 많은데 보면 꼭 열쇠같은게 있지 않을까 네 내 예상은 잘못됐네 예 어 어 당근 그 다음에 없네 열쇠가 여기에는 그러고보니까 여기가요 지금 한번 볼게요 개인실이라 돼있거든 쓰읍 자 개인실 어허 자 자 여단들때 맑은소리라고 가스를 쓰며 화력이 지포보다 약한거에요 그게 듀퐁이라고 하는데 아 그렇구나 어유 고마워요 예 정보고맙습니다 예 나 몰랐지 근데 쓰읍 열쇠라 어 야 일단은요 예 세이브타고 자 세이브하구요 일단 나갑시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뭐있나 아 그 비싸요? 지폭어 얼마나 지폭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일전에 그 제주도 오잇 아 나 와이어 못봤다 아 미안해요 지금 와이어로 못봤어요 미안해요 아까 와이어로 못봤어 오야야야야 어어 어떻게 됐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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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갑시다 자 일단 내려가서 예 유지스럽게 예 어 여겨여겨 잠자 여겨 아이씨 설명하려하다가 하 진짜 미치겠네 오 범인 지나고 지나고 있어 자 유지 어두우니까 예 안 맞나봐 어 자 지도 볼게요 예 이럴때 있으면 지도가 확실히 중요한거죠 예 일단은 실내수영장을 있는데서 오른쪽으로 가자 어 요쪽으로 아 여기 막혔구나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요 조심히 갑시다 예 아까 그 와이어 때문에 나 지금 깜짝 놀랬거든 응 조심 이거 눈 확실 확실 떠야겠어요 자 빨간이 없고요 어 저기 문이 있나보네 어 일단 조심히요 예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자 1층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향하던 나는 문득 이상한 냄새만 맡았다 유독 이 주변에서만 풍기는 이 냄새는 전혀 거의 익숙한 종류의 냄새는 아니다 굉장히 매키하고 탄듯하면서 씁쓸한 냄새 그리고 뭔가 녹이 쓴 것 같은 기묘한 냄새 섞여있었다 야 이거 느낌 안 좋은데 이거 뭔가 얘기하면 좋지 않은데 어 일단 세이브합시다 느낌이 안좋으면 세이브는 필수겠죠 자 그리고 초코바 하나 먹고요 예 봅시다 어 뭐야 으억 넘어졌네 어 뭐야 이거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어 뭐야 바닥에 뭐가 있나 어 어허 바닥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예 일단은 세이브하구요 예 시민파일 계속 세이브한다고 했어요 자가 예 일단은 3개피다 어 뭐야 피 오우 크랩 바닥을 미끄럽게 만든 고여있는 미끄럽게 만든건 고여있는 피였다 그건 2층의 개단앞은 궁궐 적시고 있었다 오케이 착 partnerships Oh 잠깐만 어디서해지여기 이거 liksom 피시 유어미 Nope 분명 내 생각 맞다는 그리고 바로 밑에는 사람의 발모양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 불쑥 튀어나와 있었다 어! 안돼 미누형 그곳에는 벽에 길이 널벌져 있는 형의 시체가 있었다 형의 몸은 심하게 흡수되어 얼굴 주사 알아보기 힘들었다 야 결국 탈출하려고 했었던 유미누도 사망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큰일난데 지금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요 범인도 찾지 못하고 사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유미누로 사망입니다 어 미안해요 시작부터 두르고 있었어 전신에는 크고 차고 구멍들이 여러개 뚫려있었고 특히 왼손 아래의 상처는 심한 것 같았다 형이랑은 겨우 알아볼 수 있었던 건 형이 입고 있던 셔츠의 특이한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아하 바로 이 문양이지 그치 형이 당했어 건대여보로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심하게 흡수되어 사체는 이미 상당시간 방치되는 것 같아 보였고 어허 주변에도 별다른 흔적이 없는 걸로 봐서 이곳에서 살해당한 것이 분명히 있다 미안해 형 내가 너무 늦졌나봐 이제 저택에서 남은 사람은 나랑 행방을 알 수 없는 유나뿐이다 더 늦기 전에 유나를 찾아야 한다 어? 뭐야? 이 열쇠는 어 서재 열쇠 형이 떨어뜨린 건가? 자 서재 열쇠 자 일단 서재 한 번 다시 가보죠 다행히 서재 열쇠를 하나 획득한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뭔가 있네 빨간냐 자 여기도 조심해야겠죠 예 덫이 있으니까 덫에도 소리가 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자 조심 이따 여기 서재러 가죠 그 다음에 개인 거기죠 예 개인방 예 여기 여기 예 여기 보이실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세이브하고요 16발에다 계속 덮어 쓰겠습니다 자 뭐죠 여기도 뭐 있으려나 이따 열었는데요 자 어 당근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은 상냥 키고요 어 저기 뭐 있다 이건 지하일치기 보안장치? 미니언한테 받은 메달이 맞다면 자 끼었네요 자 연거 연거 같습니다 일단은 멀리서 6종원 모터 소리가 들렸다 이제 지하일치기 셔터는 모두 열린 게 분명하다 형이 넘겨준 메달 제대로 쓸 수 있어서 다행이야 자 그리고 어 뭐야 저 재선은 은행에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기란 것은 놀랄 여지없다 편의성 안정적 환경에 있어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를 해 놓고 자 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단 천천히 읽어보세요 저 이거 모르겠어 나도 지금 예 어 이건 아버지가 남긴 기록인 것 같은데 뭐야 그러면 아버지가 남긴 유선을 하기보다는 좀 그냥 지식이겠죠 예 그지지 아버지는 은행을 싫어하긴 하셨지 어 아 보자구요 일단은 여러분들께 한번 보면서 보세요 자 자 최신형 금고가 있다고 이거 개폐식으로 되어있어요 암호으로 되어있는거야 자 완전 폐생보드 이거 그거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보안장치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뭐 어허 어 야 이거 아 좀 이거 할 때 좀 그냥 제트케어 넘어가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았겠네 자 자 비밀버드도 딸이 따로 교육했다고 그래 이 비밀버드로 일단은 그리고 이 비밀버드로 금색 장신구 속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거기가 하하 자 아버지의 유품 아실거에 뭐야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금색 장신구는 찾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된거지 하지만 어디가 떨어뜨린 기억은 없다 어쩌면 내가 기재를 했을 때 사라진 것지도 모른다 만약 누군가 그 장신구 노리고 가져갔다며 모든 가능성의 끝에 도달할 결론은 하나뿐이다 금고가 위험해 그니까 자 어하 아하 결국 금고가 열렸네요 예 이럴수가 금고가 열려있어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예 이야 큰일났네요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요 일단은 일단은 유 유 유사무와 유채우도 유사를 노리고 있었고요 유민우도 유사를 노리고 있었는데 얘는 자유롭게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근데 유윤화는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행방불련된 유윤화가 혹시 이거를 가져간게 아닐까요? 왜냐하면은 전화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유민혁이 묶였잖아요 예 누미혁에 의해서 묶여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마 그거를 뺏어가지 않았을까? 내 생각에 맞다면 불결의 예금은 촘촘 빗나가지 않습니다 금고문은 굳게 닫혀있던 전관은 대조적으로 벌어들 열려있었다 아우냐 민혁이 없는 지금 금고문을 열 수 있는 것은 금색 장신고의 비밀을 알고 알고 그것을 손에 넣은 사람뿐이다 아직 그게 누구인지에 장담할 수 없지만 사이마가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내가 기지한 틈을 타 장신고를 빼내갔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저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들어가서 파괴로 볼 수밖에 없겠어 자 일단 세이브하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 어 어 일단 16번에다가 예 계속 세이브합시다 자 세이브하고도 없네요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자 어 문서가 막 널브러져있네요 그쵸 아 돈이구나 금고안에 아무것도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었다 대부분의 보관상자에는 암울케가 열려있었고 돈이 될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뭐야 그러면은 유산은 없었던 건가요? 그런 거 있지? 금고가 유산이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몇 장의 지폐와 애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아하 그럼 다 가져갔겠네요 가족들이 그토록 차지하기 위해 싸워왔던 원인이 이렇게 허탈하게 사라지다니 내 잘못이야 그 장신구 안에 그런 비밀 숨어있다는 건 모르긴 했지만 소중히 간직해야 할 아버지 유품이기에 저 때 잃어버리면 안되는 중요한 물건이었다 그걸 잃어버린 결과 가족들 지키기는 커녕 유산까지 전부 잃게 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말했다 이 집이 어찌면 좋을까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살인마가 1층에 메달을 손에 넣지 못한 이상 이 집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아직 불가능할 것이다 살인마가 메달을 손에 넣기 전에 내가 먼저 손에 넣는다면 살인마를 막을 방법이 생길지도 모른다 여섯부터 빨리 메달을 손에 넣어야 해 자 이따 메달을 손에 넣어야 한대 자 이따 16번 했어 이보 무슨 일이 있는줄 알았어요 살인마한테 당한다는지 이런거 어 뭐야 이 금고는 아직 멀쩡하네 어 묘하게 오래되어 보이는 소형 금고는 문이 잠겨있었다 금고 문 안에는 레트로 스타일의 다이어리에 달려있었고 자 레트로 스타일 뭔지 아시죠 예 고전적인거 예 주변에 아무런 흠집이 없는걸 봐서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적도 없는거 같았다 열쇠구멍 보이지 않는걸 봐서는 다이얼 조작만으로 문을 열게 되어있는 시기 모양이다 안에 중요한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열수도 없고 자 예전에 읽었던 추리소설 중에 금고 터리범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묘사된 적이 있었다 내용이 재미있어서 몇번이고 다시 읽었던 책이야 대부분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 만약 그 내용의 정교한 검증을 통해서 쓰여진 것이라면 어쩌면 그 방법되어 이 소형 금고를 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청진기 같은건 없지만 귀를 박삭대고 들으면 뭔가 다른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하 그러면은 귀후비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이거지 자 한번 열어볼까 하는데 자 일단은 어떡하지 일단 열어보는걸 해보죠 자 자 다이얼을 정의지 방향으로 돌리면서 다른소리가 나면 S키를 눌러주세요 라는데 어 어 이제 볼륨을께요 미안합니다 네 엷 summation 다이얼을 현네 lig고 아 안 자 다이얼을 의 형 같이 저 자 어! 여기야! 여긴거 같은데 아 금고경이 어딘거지? 아! 됐다! 아! S키네! 어! 자! 그 다음에 자! 집중할게요! 저거! 여기다! 오케이 됐어! 자! 좋았어! 성공이야! 정말 열릴줄 몰랐는데 아래에 뭐가 있지? 자! 책에서 얻은 이식만으로 금고을 열었다는 히얼드 참식뿐 나는 금고안의 내용물 보고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 뭐! 뭐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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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랩! 어! 크랩! 어! 크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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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ty여 pilot 원격 어! 어! 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